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부모 말씀은 유명한 구절이죠 순종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보다 더 중요한 신앙 덕목으로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죠 순종이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말하죠 하지만 문제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아니면 그냥 명분상 체면상 하나님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을 축복과 상급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역대야 18장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장을 보시면 남유다 왕 여호사밭과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함께 등장하고 있어요 서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왕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밭은 하나님을 잘 경여하는 선왕의 대표죠 몇 안 되는 선왕 중에 한 명이 반면 아합은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던 의로운 선자들을 막 핍박하고 죽였던 악한 왕의 대표가 아합이죠 역대야 18장은 이들 두 왕이 집안끼리 혼인관계를 통해서 서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야 18장 1절 말씀이죠 여호사밭이 북이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서 보러 연혼하였더라 타고마는 가정 가운데 우상단지 우상으로 가득한 아합 집안과 연을 맺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믿는 자와 불신자가 함께하는 것을 줄곧 금지해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가 불신자와 가까워지면 결국에 가서 불신자의 악행을 따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요 죄짓기는 쉬워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는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소 6장 14절은 이것을 밝히고 있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불신자와 같이 있지 말래요 왜? 물드니까 십중팔구 불신자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특히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혼인의 가정으로 묶이는 것은 더 강력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신자와의 혼인을 철저히 금하셨습니다 왜? 한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혼인을 하면 이삭의 결혼 보세요 창세기 24장 3절 말씀 보시면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난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가난족속 이방족속 불신자들 가운데 아내를 택하지 말고 야곱의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 말씀 보시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돼 너는 가난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3대 믿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중에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믿음의 며느리를 얻었다는 사실 그 3대가 이루어진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에 들어간 이후에 지켜야 할 규칙으로 이를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7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 또 그들과 혼이 나지 말지니 죽는 자가 불신자를 따라가기 때문에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선왕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었죠 악한 왕 아합의 딸 아달라를 자신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시키는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호사밧 이후부터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화됐어요 우상 섬기고 이렇게 한 번 얽힌 죄악과의 인연 이 인연은 여호사밧 자신 또한 악인의 최후에 동참하게 되는 위기를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한바터면 악인과 함께 죽을 뻔했어요 이 시간 역대야 1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여호사밧 그렇지 못한 악사에서 일어나는 힘과 주도권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진정으로 하나님만 따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역대야 18장을 펼쳐놓고 보셔요 첫 번째 대세 흐름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길라앗 라무천투에 함께 참전해 달라는 아합 왕의 제의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단번에 받아들였어요 서로 혼인관계에 있었던 여호사밧은 인간적 신분에 휘말려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에 관여하게 되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겠다 그랬어요 역대야 18장 3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라알라무처로 가시겠느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오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중간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번에 가겠다고 그럽니다 왜 그래요? 사돈지간이거든요 하나님을 따르는 남유다 백성과 당시 죄에만 저지르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같은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첫 생각부터 안일했던 자가 여호사밧이었어요 집안끼리의 결혼이 이러한 문제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여호사밧과 아합은 전쟁을 치르는 방법 자체가 달랐습니다 여호사밧은요 전쟁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는 신앙의 습관이 있었어요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반면 아합은 자기 멋대로 전쟁 치르고 싶으면 전쟁했던 왕이었어요 즉 여호사밧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왕이었던 반면 아합은 매사가 자기 맘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결국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읍시다 제안했죠 이에 아합은 선지자 무려 400명을 동원해서 그 앞에 불러 모았어요 이것이 역대야 18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전쟁을 준비하는 처음 주도권은 누가 잡고 있었어요? 전쟁의 처음 주도권은 누가 잡고 있었어요? 여호사밧이죠 하나님께 묻자 그 말을 아합이 따랐잖아요 하지만 아합이 불렀던 400명의 선지자들은 다 가짜였어요 모두가 거짓 영들에 사로잡혀서 아합에게 좋은 말만 하는 아부장이들이었습니다 400명이 한 목소리를 냈어요 싸우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호사밧은 이러한 아합의 형식적인 신앙 행위와 이에 따른 잘못된 대세의 흐름을 간파하고 있었어요 이거 아닌데 그래서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참뜻을 전할 수 있는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시 찾습니다 역대야 18장 6절 여러분들 다 펼쳐놓으셨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6절 시작 여호사밧이 가로대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전에 왔던 400명은 여호와의 참선지자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렇게 대세의 흐름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을 때 이것을 과감히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 비록 여호사밧과 같이 잘못된 인간관계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들을 강요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판단되는 순간 이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구체적으로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철사 첫 발을 잘못 디뎌도 아니면 그 즉시 물으세요 직장생활 힘든데 무슨 또 수요예배 무슨 또 토요새벽기도야 쉬면서 몸도 좀 보충해야지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헌금이고 무슨 11조야 인생 즐겨야지 무슨 교회 나와서 봉사까지 예배만 드리면 됐지 내 주변에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400명이 아니라 4천 명이 모여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휩싸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즐기면서 편하게 사는 것이 이 세상의 대세입니다 이왕이면 즐기고 누리며 살자 그게 이 땅의 통로니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거대한 세상의 흐름 이 대세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위한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대세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소수가 걷는 그 길이 찬 길이라는 거예요 대세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는 자가 되죠 오늘 본문이 주는 역대하 18장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대세의 흐름 속에 묻혀져 있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대세의 흐름 대세의 소리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의 소리도 있어요 그 소리는 크지 않습니다 작고 세미해요 그것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따르기 원했던 여호사밭은 아합이 동원한 400명의 잘못된 흐름 잘못된 대세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참선자를 구했습니다 이에 아합은 미가야라는 선자를 데려오라고 지시했죠 역대하 18장 7절 8절입니다 여기까지는 누가 주도하고 있어요? 여호사밭이 주도하고 있죠 참선지자 불러오라니까 또 불러와요 아합이 그런데 아합은 늘 바른 말만 하는 여호와의 참선지자가 이 미가야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미가야는 자신이 싫어하는 예언만 하거든요 즉 그동안 고의적으로 부르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참 재미있는 일이 하나 생겨나게 됩니다 미가야의 형식적 예언 미가야도 처음에 뭐로 예언합니까? 올라가서 싸우소서 그랬죠 이렇게 미가야가 말하자 오히려 아합왕이 진실만 말해라고 다그쳤다는 거예요 이러면 아합이 다 알고 있었어요 역대야 18장 14절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랄라무수로 싸우러 가랴 말랴 가로대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저희가 왕의 손에 붙인 바 되리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말하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여야 하겠느냐 호통치죠 400명의 거짓 선지자와 똑같이 올라가 싸우소서 그랬어요 아합이 뭐라고 그래요 너 왜 진실 말하지 않아 즉 아합은 미가야가 말하고자 했던 진심이 길랄라못으로 가지 말라라는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 아합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 원치 않는 길이 뭔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원치 않는 길로 가고자 했던 자가 아합이에요 진실만을 말하라 그 다음 미가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올라가면 죽습니다 그랬죠 이게 참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진심을 말하자 이제 아합이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이것을 빌미로 미가야를 옥에 가둬버리죠 역대야 18장 25절 26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전쟁에 나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합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하나님께 물어요 성도라는 얘기죠 바로 형식적인 신앙은 결국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 만든다는 것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 아합하니까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인물 같죠 실컷 물어봐서 하나님의 참뜻이 뭔지를 깨달았어 발견해 놓고서는 결국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아합과 같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내가 예배 빠지는 것 원치 않으시지 이것을 알면서도 짜증나 오늘 안 갈래 분명 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인데 알아요 그래도 기분 나빠 나 안 할 거야 남을 미워하면 분명 살인죄라고 내가 몇 번이나 읽었는데 하지만 그 사람은 내가 절대로 용서 못해 이 시간 타락한 죄악의 대세를 갖고 있는 이 세상을 뒤로 하고 수요앱에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저와 여러분은 잘못된 대세의 흐름 속에 숨겨져 있는 세미한 빛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역대야 18장에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뜻을 위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단의 순간이 찾아올 때 규저하지 않고 올바른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참 선지자의 예언임을 알면서도 이것을 무시하고 감옥에 가둔 아합 왕보다 더 문제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바로 그 옆에 있었던 여호사밧 왕이 더 문제 왜 그렇습니까? 아합보다 여호사밧이 더 잘 알고 있잖아 하나님의 뜻을 분명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아합 왕을 그 즉시 돌이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참 선지자를 옥에 가두는 것을 여호사밧은 그녀 방관했습니다 막았다는 말이 없죠 또 잘못된 전투임을 알면서도 아합과 함께 결국 그 전쟁에 참여해요 왜 묻습니까? 여호와의 참 선지를 왜 구했어요? 여호사밧은 여러분 이때부터 주도권은 여호사밧이 아니라 아합이 쥐게 됩니다 주도권을 빼앗겼어요 그럼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는 자 옆에 있으면 결국 내 신앙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아합은 전쟁에 올라가면 죽는다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또 마음에 담아뒀어요 아합의 마음은 진짜 이상해요 무시하고 감옥에 가둬놓고서는 또 나가면 죽는다 마음에 걸리는 건 전쟁에 나가곤 싶은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복을 벗어서 그것도 비열하게 누구에게 줍니까? 여호사밧 당신이 왕복을 입으소서 자기는 평군사복장하고 같이 전쟁에 들어 그게 아합이에요 살겠다고 우리 역대하 18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느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군중으로 들어 가니라 갔죠 그런데 희한한 게 여호사밧이 나 안 해 그러지 않았다 이게 또 충격 아닙니까? 아합은 원래 그런 사람이고 여호사밧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말씀 보시면 뻔히 왕복을 입으면 타겟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여호사밧은 바보처럼 아합이 시킨 대로 그대로 했어요 이스라엘 왕의 왕복을 입고 여호사밧이 참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혜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미련해진 여호사밧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이전에 하나님만 섬기고 의로운 종교개혁, 신앙의 개혁을 했던 그 여호사밧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무뇌 뇌가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한 자 옆에 함께 있지 말라 그래요 처음에는 주도권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 다음 일합시다 그런데 서서히 악한 자의 길을 따라가는 여호사밧 보세요 신앙의 주도권이 바뀌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변에 내 지인, 내 가족 믿음이 맞지 않을 때 주도권을 잃어버리면 아니에요 믿음의 주도권을 끝까지 갖고 있어서 주변 사람을 회복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여호사밧은 실제로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죠 죽기 직전까지 가요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적군이 이러죠 군사들 다 대하지 말고 이스라엘 왕만 찾아서 죽여 그랬어요 그런데 그 왕복을 누가 입고 있었어요? 여호사밧이 입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을 북이스라엘 왕인 줄 착각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여호사밧이 확 소리질렀죠?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극적으로 구해주신 거예요 죽다 살아난 자가 여호사밧이에요 우리 역대야 18장 3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여호하께서 저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저희를 감동시키사 저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적군이 순간 정신이 잘못했어요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니까 안 죽이고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반면에 일반 군사로 변장해서 혼자만 살겠다고 전쟁에 들어간 아합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죽었어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아람 군사가 우연히 쏜 화살을 맞아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은 거술 수 없는 거예요 역대야 18장 33절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당히 희한하게 죽어요 그래서 갑옷 솔기의 화를 맞았다고 그랬죠 이 솔기는 히브리어 데베크입니다 데베크가 뭐냐면 이음매라는 뜻이에요 결합 혹은 땜질 이런 뜻이에요 어느 부분을 말해요 옛날 갑옷 보시면 앞과 뒤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 사이에 이음매 그 이음매 그 사이만 살짝 갑옷이 커버하지 못하거든요 그 사이로 화살이 들어온 거예요 어떤 화살이? 우연히 쏜 화살이 그랬어요 우연히 쏜 화살은 어떤 화살재예요? 아무데다 막 쏜 화살이라는 거예요 압을 타겟한 게 아니라 아무데나 막 쏜 화살이 하필이면 갑옷과 갑옷 사이의 그 조그만 틈을 뚫고 들어와 아합을 관통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죠 이렇게 시비가 엇갈린 여호사밭과 아합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인간의 잔괴로 절대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일반 군사로 변장하고 이스라엘 왕복을 여호사밭에게 입혀도 아합 죽는 거 보세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용기 있는 결단을 하지 못한 여호사밭은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더 무서운 더 무거운 교훈이에요 마지막에 결단을 했어야죠 미가야의 말을 들읍시다 이 전쟁 안됩니다 했어야죠 이 여호사밭과 아합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두 종류의 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합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잔괴로 사는 사람을 말해요 400명 선자에게 묻습니다 참선자 사다서 물어요 예배 행위 기도의 행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 자기 잔괴부려서 사는 사람을 말해요 반면 여호사밭은 어떤 종류의 성도를 가리킬까요? 매사를 하나님께 묻고 일을 시작하지만 문제는 인간의 정에 이끌려서 일을 그르치는 성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의 결론 아합, 여호사밭 누가 되어야 합니까? 정답은 아무도 아니에요 아무도 아니에요 아합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이러한 아합을 끝까지 설득하지 못하고 거기에 끌려간 여호사밭이 되어서도 안 된다 여호사밭의 가장 큰 문제점 역대야 18장 1절이에요 다시 한번 마지막 구절 읽어볼까요? 역대야 18장 1절 짧지만 무거운 구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밭이 부기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왜 이 두 대목을 붙여놨을까요? 원인과 결과라는 거예요 신앙 좋은 여호사밭이 왜 악한 아합과 결혼관계를 맺었는가 여호사밭이 뭐 했기 때문에? 부요했기 때문에 영광이 극했다 태평성대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걸로 하루 환란받잖아요 고난받고 마음이 슬프고 정말 인간적으로 낙심할 때 있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감사예요 여호사밭 보세요 신앙 좋죠 부기 다 갖고 있죠 영광 다 누리죠 태평성대 주변이 평안했죠 그러니까 딴 게 보이는 거예요 악한 아합지방과 결혼관계 맺고 쓸데없는 전쟁에 함께 참여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다 누리도록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호사밭보다 나은 삶을 산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사밭이 하나님을 잘 따랐는데 진정으로 따르지 못했어요 어떤 부분을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결국 이루기 위해서라면 내 인간적 친분 인간의 정까지도 과감히 정리해야 된다 인간의 정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가장 무서운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가장 가까운 지인과의 우정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줄게 그런 사람 혹시 주변에 있습니까? 또 내 가족 또 내 친척 간 혈육의 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는 자들이 되지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대세의 흐름이 어떻든 내 주변 관계가 어떻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만을 따를 수 있는 참 의지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천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 하나 신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여호사박과 아합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 선왕과 악한 왕이라는 대조적인 두 사람이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길을 택하여 가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여호사박과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행하지만 인간의 정 때문에 서로 간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순간 접고 그 길을 따라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다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는 길로 오히려 그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신앙의 대장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도 이 죄악된 세상을 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사람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